훈터 응?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이리 와봐 뭔데? 아 뭐여? 재밌는 거 마프는 항상 재밌는 거 한다면서 이상한 거 아는데 요즘엔 재밌는 거에서 좀 신기한 거 많지 않아? 버그 버그 얘들에서 열을 들여서 저 뒤에 있는 저 사람처럼 저기 아 신기하네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이거 내가 몇 가지 테스트하다가 이거 되겠다 싶어서 해봤거든? 아 이거 재밌게 되더라고 이게 뭐야? 낙법인가? 이거 한 번 타고 올라가 보시죠 오 뭐야 뭐야? 왜? 나 불만 완전 하려 했거든 멘트 치려고 딱 준비 중이었거든 이걸 어떻게 올라가냐고? 어? 야 이거 뭐야? 뭐야 이거? 이게 그거구나 뭐야 이거 이게 그 빨간색 하나하나 이거에 딱 붙잡고 올라가는 건가? 암벽등반이야? 부모님들 이거 한 번 해봐요 블럭 한 번 올라가 보시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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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럭 타고 오 뭐야? 다 똑같은 반응이야 이거 다 똑같은 반응이야 이거 오 뭐야? 오 이상해 신기하지 않아요? 되게 신기하던데? 오우 무서워 오우 무서워 푸는다 푸는다 이게 단점이 내려갈 수가 없어 아파요 내려가면 아파요 이거 깻무 풀고 내려가면 아파요 아 아 아 이거 일방통행이야 이거 일방통행 아 아 아 아 아 많이 아파 많이 아파 많이 아프다니까 이거 뭐지? 예전에 혹시 그거 아나? 맘대로 파쿠로 만드는 거? 막 조그만 점프들 막 있는 거 이거 제가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위로 쌓아 올린 거거든요 아 이게 다 다른데? 아 그거 올라가지더라고 이렇게 샬커에다가 밤블로 입혀가지고 격겹히 쌓아 올린 거야 이거 지금 여기 블럭이 튀어나와 있구나 안 보이지만 오 아 0.00001칸정도 튀어나와있어 이게 그럼 이거 거의 피사의사탑이내? 으 약간 기울어져 있죠 아 이거 되게 신기하다니까 이거 느낌 이상해 아 느낌 겁나 이상해 이거 대충 이런 식으로 생성됨 이렇게 봐도 이렇게 봐도 기울어진 걸 모르겠어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든 아 이거 사단이보다 빠르다니까 이거 사다리 두 배인데 여기 맨 위에서 내려가는데 성공하면 제가 치킨 사드리겠습니다. 오케이. 안 죽고? 네 안 죽고. 완전 쉽지. 사다리 3 올라갑니다. 네. 하나 둘 셋. 너 압도적 차이. 이거랑 똑같은 판정이라니까 이거. 형님 사다리보다 빠르지. 아니야 알 수 있어? 어? 어? 앗! 성공할 뻔. 성공할 뻔. 엄청나군요 이거. 완벽등방. 완벽등방. 겁나 빨라.